도망 인생은 청바지야 청춘은 바로 지금! 집에서 이런 애를 키워요?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. 집에서 이런 애를 키워요?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. 산책하다가 몇몇 분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보는 시선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서 제가 산책하기가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. 고마! 고마! 가자! 고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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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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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